자 얘들아 오늘 일단은 컨텐츠를 한번 설명할게 오늘 컨텐츠 넌 아키네이터 다 알지 아키네이터 예스 아잇노 당연히 알죠 그럼 아키네이터가 뭐하는거야 1Q야 니가 설명해줘 대충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하면은 그게 나와요 아니야 아키네이터가 그니까 알라딘 영어에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소원 세 개를 들어주고 자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요 아키네이터로 강태풍을 한번 찾아볼겁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볼게요 일단 가볍게 여성입니까 예 그럽니다지 그럴겁니다 아니요 강태풍은 남자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입니까 아닐겁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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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다고 나 한국사람이야 에이 유튜브를 하나요 모르겠습니다 아니 모르겠습니다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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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의 캐릭터 이름이 두글자입니까 아니요 나는 태풍이니까 두글자이잖아요 강태풍은 세글자야 아니 성은 빼야죠 게임을 하는 유튜버입니까 예스 로글록스가 게임이었나 뭔소리지 이거 이건 진짜 어떻게 해야됨 내가 공개를 한 적이 있긴 한데 요즘은 아니니까 아닐겁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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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벌써? 어 잠깐만 아니 잠깐만 타이풍 칸이잖아 기억 안들어갔는데 아 그러네 영어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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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태풍에는 기흑이 들어가 예 안경을 쓰고 있나요 어 나 쓸 때도 있고 벗을 때도 있거든 일단 모르겠습니다 당신의 기흑 세글자? 타이풍 칸 네글자에요 아니야 강태풍 세글자야 김씨로 시작하는 이름입니까? 아니 아니요 아니요 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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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거 좀만 더 해서 그냥 맘에 찍죠? 9923회나 나를 여기서 검색해줬어 강태풍을 그러면 이번에는 마주님 낭만님 악뚜 일큐 코기 나홀리가 마주님 한번 해보자 마주님 오 잠깐만 예 예 ㅇ 안들어가잖아 아니요 아니요 1999년에 태어났으니까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모르지 ㅁ으로 시작합니까? 예 예 예예 상어입니다 아 아니에요 아 춘식이 2인조 그룹은 아니고 로블록스를 찾아왔나요? 예 예 이름에 ㅈ이 들어가나요? 예 예 잠깐만 도리로 잠깐만 이거는 사실체크가 필요한데요? 사실체크 필요해 이거 잠깐만 마주님한테 게임을 보내야겠어 아니요 이름이 세글자입니까? 아니요 머리카락이 거의 없습니다 어? 형 형 유튜브에서 봤었는데? 모자를 쓰고 다니시니까 없는 것 같긴 해요 검증을 해야겠어 이거는 아니요 로블록스를 주로 하나요? 어! 어! 어 native 어 맞췄어 여기선 마주 팁이다 마주 팁이 마주님은 마주인데 네 마주님도 결국은 아키네이터가가 참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İ번에는 낙마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낙마님 당신의 캐릭터 이름은 세글자입니까 아니오 Madam 얼굴공개 아니요! 두 글자 예! 낭만 오오오! 오 들어간다!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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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작 만화에 다 옵니까? 마작은 도박이잖아 도박만화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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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나옵니다 유튜브를 하고 있는 남자니까 예! 오 남자야 오! 예예예 오라색거리니까 오오! 예예예 잠깐만 밑에는 분홍색 같은데요? 아 염색을 하셨네 윗부녀입니까? 결혼 안 했어요 아니요 구독자 100명이 넘나요? 예 예 오오오오! 오오오! 진짜 빨리 맞췄다 아 이래서 시그니처가 필요한거구나 자 이번에는 그러면 악두! 아이 진짜 악두는 절대 못 맞추지 무조건 나오죠 얼굴을 잘 보여주지 않나요? 여자는 아니지 이럴겁니다 예예예예 예예 당신의 친구입니까? 이건 뭐야 아닐겁니다 아니요 태풍이요 저 채널 있어요 884명 884명 아 근데 영상을 안올리면 활동을 안하는거잖아 아 저 영상 올렸다가 지운건데 그럼 아닐겁니다로 가죠? 아닐겁니다 나 이거는 아닐겁니다 팀의 리더 아니지 절대 아니지 아니지 강태풍 채널 내건데 신한친구 뭐야 이거 안녕하세요 신한친구입니다 내가 네 저 젊어요 오케이 구동자 천 명이 넘나요? 아 이거 19,500명 힐큐씨 학교 다닙니까? 아니요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예 목소리가 좋은가요?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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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부녀입니까? 저 반려견은 있는데 이 뭐? 유부녀는 아니네요 그러면 보라입니까? 아니요 주코? 주코? 누구지? 아니요 내가 최고 권력자인데 자 잠깐만 그럼 여기서 궁금한거 영상활동 열심히 하는 코기는 그래도 알아보지 않을까? 만 명이네? 형 우리 코기 한번 찾아보자 유튜버인가요? 예 여자? 아 강아지지 구글자 코기 예 게임을 한 유튜브니까? 오 예 로블록스 자주하나요? 예 예 예 예 예 예 뭐지? 예 학생입니까? 코기 학생이지 엠씨더맥스와 관련 있으니까 아니요 아 혹시 모르죠? DM 보내봐야죠 이거는 어 확인자가 해보자 천명이 넘나요? 예 학교를 다닙니까? 아니겠죠? 장난감을 좋아하나요? 모르겠습니다 파이넬판찬주 14일 라라 헬족입니까? 이게 뭐야 걸그룹 멤버는? 예 예 예 그렇습니다 3D운전교실 유튜버? 마주님은 성공했고 낙마님도 성공했고 악두 실패 일큐 실패 코기 실패했습니다 당연히 강태풍 성공 아니 어떻게 내가 실패했는데 태풍이 성공할 수 있지? 아 야 형 그래도 나름이 조금 클라스 있어 이제 자 그럼 아피네이터와 함께하는 영상 오늘은 여기까지 모두 강박